이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최고의 훈련기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KT-1 기본 훈련기다. 인도네시아는 노후된 T-34 대체 기종으로 우수한 최적의 KT-1을 선정하게 됐다. 국내 기술로 개발된 KT-1은 2006년부터 우리 공군에서 운영되면서 점차 가동률을 높여갔다. 대한민국 공군의 안정적 운영은 세계 시장의 KT-1의 신뢰를 쌓게 해준 뒷받침이었다. 수출 후에도 운영 중에 발생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주면서 만족도는 더 높아졌다. 이 부대에서 KT-1이 교체되기 시작했던 2010년. 이 부대에서 KT-1의 신뢰를 쌓게 해준 뒷받침이었다.